한 주간 뉴스 가운데 가장 뜨거운 현안과 이슈를 골라서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팩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원방송 보도국 홍서표 보도국장과 얘기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오늘의 첫 번째 픽은 중도개발공사 현금지원 진통 속 상임위 통과입니다. 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300억 원에 달하는 출자 동의안. 진통 끝에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심의 내용이 바로 중도개발공사의 강원자치도가 295억 원을 지급하는 동의안이었습니다. 이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강원자치도는 금융권 대출을 상한해야 되고 시공건설사와의 소송, 폐소 비용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만약에 이 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중도개발공사의 파산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채무 상한을 위해서 채무 상한 때문에 중도개발공사 소유의 토지를 토지는 공매가, 부동산이 공매 처리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멀린사와의 협약 조항에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조항 중에는 이런 파산 부분이 파산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심의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의안이 넘어오니까 도의원들은 해당 상임위 도의원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기색이 영역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나온 단어들을 봐도 도의회에 던지기를 하는 것이냐 울며 겨자 먹기식 동의를 지금 심의하고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한탄이 섞인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어쨌든 경론 끝에 이 동의안은 도의회 상임위 통과를 했고요. 이 현금 지원, 중도개발공사의 현금 지원은 처음입니다. 상임위는 통과됐지만 다음 달 1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공사를 대신해서 부채를 갚아주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재작년에 2,050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갚아줬네요. 맞습니다. 민선 8개 강원도 중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였는데요. 당시에도 중도개발공사의 채무 2,050억 원의 채무 상환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원 자치도가 2,050억 원을 대신 상환을 대납을 해주면서 이 돈은 반드시 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하중도 개발을 하면서 보유한 땅, 이 부동산을 판매를 해서 그 매각 판매대금으로 회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땅은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중도개발공사의 채무에 대한 이자는 더 늘어났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중도개발공사가 보유한 땅을 잘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2,050억 원을 온전히 회수하기는 쉽지가 않고 오히려 채무가 더 얼마가 될지 지금 걱정이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저게 다 도민들의 혈세인데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두 번째 뉴스 픽은 경찰 주치자의 주먹질 과잉 진압 논란입니다. 연말되면 주치자 신고가 늘어난다고 하죠. 예사일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추석, 9월 추석 연휴 때 일입니다. 한 주치자, 60대 중반의 주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택시비를 내지 못하면서 택시기사가 인근 지구대로 60대 남성을 인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계한 뒤에 지구대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논란이 발생한 건데요. 당시의 주치자가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경찰 두세 명이 수갑을 채우면서 제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주치자 쪽 가족들은 과잉 진압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 지구대 CCTV를 보면 주치자가 쇼파에 앉아 있고 경찰 두세 명이 와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 주치자가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저항을 하면서 몸싸움이 이루어지고 주치자는 지구대 바닥에 들어 눕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경찰 두 명이 한 명은 상체, 한 명은 하체를 제압하는 그런 상황이 CCTV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체를 제압하던 경찰이 주치자를 향해서 상체 부위, 그러니까 머리나 가슴 정도로 보여지는 부위에 주먹을 두 번 정도 이렇게 내려 찍는 이런 모습이 CCTV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향후 경찰 수사에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자 폭행이냐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냐 양측의 입장이 이제 엇갈리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찰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치자가 신원 조회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압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이 주치자가 경찰의 종아리를 깨무는 등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이유로 이 60대 주치자는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로 송치가 됐고 검찰에서 최근에 또 이 사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 또 주치자 측의 주장은 좀 다른데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당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원 조회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이고 또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제압하는 그 과정들이 과연 CCTV에 나오는 그 과정들이 경찰이 제압이 정당했느냐라고 보면서 과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쪽에서는, 주치자 쪽에서는 그 경찰에 대한 경찰을 지금 독칙폭행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어느 쪽이 더 잘못을 했는지 좀 한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주치자 신고가 1년에 전국적으로 100만 건 넘게 발생을 한다고 해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좀 상세한 대응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고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마지막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마지막은 춘천 속초고속철도 순항 공정 첫 언론 공개입니다. 서울과 춘천 그리고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섭 전구간 착공이 됐는데 처음으로 공사 현장이 공개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춘천부터 양구, 화천, 인재 그리고 동해안 속초까지 있는 93.7km의 사업이고요. 사업비만 3조 원 넘게 들어가는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공자치료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죠. 전구간 착공이 다 됐는데 특히 공정 중에서 관심이 가는 공구가 10구입니다. 이 10구가 춘천에서 양구 쪽으로 향하는 그 공구인데 이 공구의 구간에는 의암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의암호를 어떻게 지나가느냐를 놓고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사업 추진 단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지하로 가기로 했거든요. 의암호 밑을 파서. 이 지하 통로로 통과하는 구간만 터널만 한 955m 정도 되는데요. 이 공정 구간이 이번에 언론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6일 날 현장이 언론에 공개가 됐고요. 어쨌든 지하 터널을 좀 깊이, 길게 물 밑을 지나는 공정이다 보니까 김진태 지사도 현장을 방문했고 강원도 자치도 관계자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관계자들과 안전한 공사가, 난이도가 큰 만큼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회해달라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네, 강원 지역 발전에 큰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개통이 되면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됩니까? 일단은 기대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실제 효과도 클 것 같고요. 일단 추정되는 경제 효과, 수치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만 한 4만 8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계산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오늘 2027년 완공이 되고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강원 북부, 접경 지역은 물론이고 동해안까지, 속초까지 대단한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 특히 수도권으로에서의 관광객 유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철도가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이 되면 용산에서 속초까지는 99분, 그리고 춘천에서 속초까지도 44분이면 주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보다도 훨씬 더 빨리 동해안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릉성 KTX가 동계올림픽 때 그때 개통을 했잖아요. 그 개통 이후에 강릉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리고 강릉 관광도 완전히 새 지도를 그릴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요, 발전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변화를 보면 동서고속화철도도 개통만 된다면 강원 북부 지역, 북부 접경 지역은 물론이고 동해안, 속초, 고속, 양양. 이 일대의 대단한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남은 과제는 차질 없이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일인 것 같아요. 도와 정치권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뉴스페의 홍서표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